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먼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발편하고 또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광복의 기쁨이 이런 거구나 해방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께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또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셔서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서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인데 어제 시작한 46장에서 51장까지가 열방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고 마지막 52장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열방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묶여 있다는 걸 보여주고 마지막 엔딩으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어제 시작한 46장 본문에는 갈그미스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 갈그미스는 굉장히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에서 소아시아로 유럽에서 동쪽으로 넘어와서 소아시아죠 소아시아에서 다시 동쪽으로 넘어와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래로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 그 유럽과 메소포타미아와 애국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지점 유프라테스강 상류지점에 이 갈그미스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 IS가 본기를 했을 때 알레포에서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 갈그미스 바로 인근에 알레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그미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바로느고가 이 갈그미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BC 609년이죠 기원전 609년에 북진을 해서 올라가면서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요시아를 무기도에서 치죠 무기도는 이스라엘 평원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지중해 해안을 따라 쭉 올라가다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상류지역을 만나기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무기도 이스라엘 평원을 지나가게 되죠 거기서 요시아 왕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16대 왕 요시아가 죽고 백성들이 슬픈 가운데 17대 왕이었던 여호 아하스를 세웠죠 근데 여호 아하스는 3개월밖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BC 609년에 바로느고가 갈그미스를 점령한 이후에 내려오면서 여호 아하스를 폐위시키고 여호 야킴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 야킴은 18대 왕이죠 17대가 여호 아하스고 18대 왕 여호 야킴 4년 그래서 어제 본문의 배경이 여호 야킴 4년 차죠 4년 차에 기원전 605년입니다 이 너부간네살이 예루살렘을 1차 공격하죠 그리고 나서 2차 3차까지 공격을 받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됩니다 기원전 지금 605년 609년 이야기했는데 612년 더 전인 612년에 바벨론 너부간네살이 바벨론의 최고의 왕인데 그 너부간네살의 부친이었던 나보폴라살이 니누에 아수르 제국의 심장이었던 니누에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그 잔존 세력이 힘을 규합해서 갈그미스에 모여 있는데 거기서 바벨론과 격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만약에 아수르가 무너지면 가난한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은 굉장히 약한 지역이니까 바로 밀고 내려오면 애국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론가 전선에서 막기 위해서 기원전 609년에 올라갔었던 것이죠 그 이집트가 결국에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무너지게 되고 이미 북이사엘은 아수르에 무너졌었고요 남유다까지 무너지고 이집트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예고가 되는 것이 어제와 오늘 본문 예레미야 46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그래서 세계사를 뒤집어 놓는 세계사의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분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에서 선언하라 높과 다바네스에서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내 주변을 삼킬 것이기 때문이다 바벨론 왕 너부간 네살은 갈그미스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정말 파죽지세로 이집트까지 밀고 내려오게 되는데요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아수르가 거의 300여 년 사실 이 아수르 제국도 고 아시리아 제국이 아니라 신 아시리아 제국이고 바벨론도 고 바벨로니아가 아니라 신 바벨로니아 제국이죠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300여 년 동안 강력했는데 그것은 한 번에 무너뜨렸거든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잔존 세력과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힘을 합쳤는데도 바벨론을 못 이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당해낼 세력이 없었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오는 이야기를 지금 13절 14절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믹돌 그리고 높, 다바네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명들입니다 특히 예레미야서에서 믹돌은 우리가 출애국계에서 봤었는데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캠프를 쳤던 진을 쳤던 곳이죠 나일강이 아프리카 중부지역 악순곤이라는 중부지역에서 청라일, 백라일 흘러서 내려와서 그 상류에서 흘러서 쭉 흘러내려오면 오늘날의 수도 카이로지역까지 내려와서 나일강 삼각주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도상으로는 위도상 적도에 가까운 쪽이 상이고 저쪽 아프리카 중부쪽이 하일 것 같지만 상이집트, 하이집트를 이야기할 때는 상류지역이 상이집트고 하류지역이 하이집트입니다 그래서 하이집트 나일강 삼각주의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 믹돌입니다 그리고 높 다음에 다바네스가 나오는데 다바네스는 그 나일강 삼각주의 동쪽에 있는 도시고요 위치상으로 보자면 저 북쪽에서 군대가 진입하는 침략 경로인데 믹돌을 지나서 다바네스를 지나서 거기서 20km를 내려오면 노비 나옵니다 노비는 저만 보고 계시는데 거기 14절 말씀에 써 있는 거죠 노비는 고대 이집트의 하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맨피스입니다 맨피스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침략 경로를 따라서 내려올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위치를 서고 군대를 세워놔도 그냥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올 것이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왕 바로는 허풍선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네 바로는 허풍선이다 정해진 때를 놓쳤다 이 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자 바로를 왜 허풍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때를 놓쳤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아수르가 패권국가 역할을 하다가 무너졌단 말이죠 사실 무너진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진 건데 그 권력의 공백기 그 타이밍에 사실은 바로 누구가 올라가서 갈그미스를 먼저 선점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러나 4년 뒤에 너부간네사 군대에 완전히 폐퇴하게 되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큰 소리를 쳤지만 결국에는 졌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쳤다는 거예요 패권을 쥐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주시지 않은 것이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이 망군의 요아 대신은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다볼 같고 바다 곁에 갈멜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 만군의 요아 대신은 왕의 말씀이다 세상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은 요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에 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주변 국가가 어떻게 되고 오늘날 21세기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열 왕들의 통치의 역사 경쟁과 갈등과 전쟁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닥 옆에 갈매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 사람은 누부갓네살왕입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지명을 가지고 누부갓네살왕을 묘사했느냐라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평원 무기토 나중에 게시록에서는 아마게톤 전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무기토의 산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고대로부터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멜소포타미아의 세력과 이집트의 세력이 충돌하는 바로 그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에 그 이스라엘 평원에 한가운데 서 있는 게 다벌산이에요 해발고도 550m의 다벌산이 평원 한가운데 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고도가 높지 않은 것 같아도 상당히 높아 보였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평원의 서쪽 끝에 지중해, 대해 바로 곁에 붙어 있는 것이 갈멜산이죠 엘리아가 불로 응답을 받았고 대해를 바라볼 때 조각구름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구름이 3년 반 만에 몰려왔던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평원의 다벌산과 갈멜산을 통해서 너부갓네살에 위용을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군대가 바벨론 군대가 바로 그 지역을 통과해서 밀려올 것에 대한 설명인 것이죠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위치를 정하고 바벨론의 군대를 맞이하라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너희는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노브는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하이 이집트의 수도 역할을 했던 맨피스 핵심 도시죠 그 핵심 도시도 결국에 무너질 것이다 믹돌이나 다바네스 같은 국경 도시들 뿐만 아니라 맨피스와 같은 핵심 도시들도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집트 20절에 보면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화재이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바벨론 군대의 세력으로부터 오고 있다 21절에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 용병들을 끌어들이겠지만 예레미야설을 보면 용병들의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구스, 에티오피아 우리말 성경에 에티오피아로 아예 번역을 했고 붓, 붓은 리비아, 루딤, 리디아 그래서 주변 세력들이죠 북쪽에 있는 리비아, 리디아 또 남쪽에 있는 구스, 에티오피아 용병들의 세력들이 도우려고 해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그들도 폐퇴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숲이 빽빽하더라도 그들이 숲을 찍어낼 것이다 빽빽한 숲과 같이 진을 치고 있어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그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노예 아몬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노예 아몬, 아몬은 아몬신이고요 노는 태베, 우리가 태베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노는 상이집트 아까 우리가 봤던 노븐 하이집트의 수도였잖아요 근데 노는 상이집트의 신왕조 때 수도 역할을 했던 지역이에요 이 신왕조는 애굽에서 가장 강력한 왕조였죠 거기 라함세스 2세라는 왕은 일반 세계사에서도 잘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모세가 그때 출애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정들을 하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이전 시대로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을 했던 것도 신왕조 시대였어요 신왕조 시대 가장 강력했던 애굽의 왕조 때 사실은 출애굽을 했던 것이죠 노예 아몬, 이 아몬신은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아몬신은 바람신인데 나중에 이제 아몬 레가 되죠 레 라는 태양신을 또 섬겼어요 그래서 이 아몬과 례를 합해서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아몬을 대표주자로 지금 이집트의 만신전의 우상들의 대표주자를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와 이집트와 너희의 신들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 그 왕들 바로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처벌할 것이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금 성경 통독 관련 책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사의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는 뭐 딱 그 시점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수천년의 왕조의 역사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는 양강 체제거든요 거대한 두 세력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정말 고대로부터 화려하고 강력한 국력을 자랑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기에 가장 좋은 시즌은 이집트가 제일 약할 때 아니겠어요? 제일 강할 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가장 강할 때 신왕조 가장 강력한 왕조일 때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출애굽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바로와 이집트인들을 강력하게 징계해서 여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건 뭐 세상에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왕조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원전 1250년경이라고 보는데 기원전 13세기, 12세기부터 기원전 9세기까지 지중해 지역에 그 당시에 미노스 문명 이후에 미케네 문명 그리스인들의 미케네 문명이 아주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지중해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미케네인들이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는 역사학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기간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원전 12세기부터 9세기까지예요 패권 국가가 부재하는 그때는 이집트도 신앙조 시대가 지나고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는 그래서 아무도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권력의 공백기 같은 기간이 있었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시기가 일어났죠 일반 사회에서는 이해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그때가 바로 기원전 11세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위당이 등장한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소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영향을 미쳤던 게 기원전 10세기예요 바로 그 전 세기부터 그 다음 세기까지 하나님께서 총 400년 동안을 역사의 공백기로 만드셨어요 다위카 솔로몬을 위해서 물론 저 개인의 해석이지만 그리고 나서 아수르가 일어납니다 기원전 9세기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결국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북위시아엘이 멸망하고 그 아수르가 아주 강력한 제국이었는데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남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도 굉장히 강력한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세계 역사상 가장 빨리 무너진 제국 중에 하나죠 70년 만에 무너졌어요 왜 70년 만에 무너졌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70년 만에 무너뜨리셨어요 여러분 역사를 패권 국가들이 각 시대마다 세계사를 주물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21세기에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축되고 주눅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내종야고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세계사가 혼돈에 빠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BC 586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집트 가지 말랍니다 이집트도 이제 무너질 거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왜 수천 년 동안 이집트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이집트가 무너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세계사의 격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나 자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냐고 봐 내가 너와 함께 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거기까지요 자 이 강대국들이 엄청난 위용을 자랑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다시 회복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지금이 역사의 어느 시점인지 어떠한 때인지 이 시기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궁극적으로 완성하시기 위해서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 키가 아무도 키를 잡지 못해서 그냥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이 배를 이끌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키를 분명히 쥐고 계세요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실 것입니다 낮추실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야곱아 이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위축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할 지어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자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강대국들, 패권국가들이 일어서서 세계사를 이끌어가고자 하고 열강을 역사를 이끌어가고자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자 하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십년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때의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21세기 여전히 세계의 강자들이 이 시대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한 채 앞을 알 수 없고 두렵고 무서운 이 어두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혼란의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를 건져주시고 바룩을 건져주시고 동력자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와 하나님 한 분만이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 되심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하여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위해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당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